그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내가 잘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하면은 무조건 어머니 어머니께서 잠깐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보영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아이 학원에 보낼 때 학원과 그리고 학부모님 간의 이 소통에 대한 얘기를 딱 3가지만 드리려고 합니다. 제 가까운 주변에 지인분 중 1분이 아기가 아직 어려요. 만 4살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들려오는 얘기가 아니 왜 수학학원을 안 보내느냐는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허걱했죠. 이렇게 어린데 무슨 수학학원이야 라고 했는데 가만 보니까 이 새로 이사 온 이 동네는 맘카페를 가봤더니 거기 뭐 난리가 난 거죠. 뭐 이 학원 좋다, 저 학원 좋다. 나만 모르고 있었다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되더래요. 그래서 어쨌든 애가 뭐 노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학원을 데리고 가본 거예요. 그때 이제 뭐 하겠어요? 레벨 테스트라는 걸 하겠죠. 레벨 테스트를 했는데 이건 웬걸 한 번도 수학에 대해서 정식으로 뭐 가르쳐 본 적도 없고 엄마, 아빠가 뭐 가르치는 적도 없는데 얘가 레벨 테스트에서 또래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점수가 나온 거예요. 자, 이럴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와, 우리 아이 천재인가 봐, 영재인가 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곧 이어 많은 부모님들이 겉으로 얘기하지 못하고 속으로 속상해하는 게 뭐냐면 영재만 어떡하지? 라는 생각. 자, 이러면 어떻게 내가 뒷바라지를 해야 하지? 이런 부담감도 동시에 앉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말이 맞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레벨 테스트를 해서 이제 높은 반에 들어가서 그 높은 점수 아이들끼리만 하는 그 특별 반을 들어가게 된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자, 여기서 부모님의 고민은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아이가 지금은 아주 해맑게 아, 좋아요. 재밌어요. 라고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너무 어려워지게 되면 이럴 때 원장님이나 선생님이 욕심을 낼 수가 있거든요. 잘 키워보면 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이제 도전적인 어떤 그런 도전거리를 많이 쥐어준다거나 그럼 그게 잘 되는 아이가 있고 또 그게 역효과가 나는 아이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는 아직 어떤 아인지 몰라. 아무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걱정이 더 많죠. 그래서 자, 선생님한테 미리 우리 아이는 이렇게 물론 뛰어나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걸 얘가 과제로 받아서 하다가 그나마 수학에 대한 흠이가 뚝 떨어져서 이렇게 아주 수학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까봐 난 그게 걱정된다. 그러므로 선생님이 잘 아시겠지만 이 수위 조절을 좀 잘 해주셔서 우리 아이가 너무 지나치게 어려운 것에 너무 많이 노출되지 않게 너무 힘든 그런 문제를 푼다거나 너무 힘든 걸 공부한다거나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만약에 그런 생각이시라면 그런 얘기를 꼭 초반에 혹은 중간중간에라도 선생님과 자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교육관을 선생님과 같이 공유하는 거. 그러면 선생님께서 그 교육관에 맞춰서 얘가 그러나 여전히 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고 그러니까 학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엄마, 아빠랑 이제 뭐라고 할까 얘가 시험 본 거, 레벨 테스트 본 거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이때 엄마, 아빠가 잘 못 알아 듣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영어도 마찬가지라서 시제가 어떻다는 등 과거, 완료가 어떻다는 등 굉장히 어려운 사실 전문 용어거든요. 이걸 선생님은 다 알지만 엄마, 아빠는 잘 모르거든요. 이걸 그냥 아시겠거니 하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때로는 전략적으로 일부러 그런 용어를 많이 쓰는 심지어 이거를 영어로만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내가 잘 못 알아 듣는 얘기를 하면 무조건 어머니, 어머니께서 잠깐만요, 선생님! 하신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거 제가 잘 못 알아 듣겠습니다. 이게 정확히 뭘 말하는지 예문을 들어서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모르면 물어보시라. 제대로 된 선생님은 아, 그러세요? 죄송해요.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 이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라고 알기 쉽게 설명을 하실 겁니다. 원래 선생님은 자꾸 설명하는 걸 좋아해요. 자꾸 말씀해 주시는 게 또 즐겁고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좋죠. 그러니까 꼭 그렇게 물어보세요. 세 번째는 뭐냐면 자, 이걸 갖다가 집에서 어머님 좀 도와주세요, 봐주세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뭘요? 어떻게요? 라고 반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어머님 집에서 얘가 어휘력이 많이 떨어지니까 단어 좀 많이 봐주세요 한다든지 수학, 내가 뭐 좀 집에서 봐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미리 물어보세요. 먼저 제가 집에서 뭘 어떻게 봐주면 좋을까요? 할 때 네, 어머님, 저기 스마트폰에 들어가면 이런 앱이 있습니다. 앱. 게임도 할 수 있는 이런 앱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길 들어가 보셔도 좋고요. 혹은 이런 책이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이렇게 숙제를 내줄 테니 이거 하는지만 봐주시면 됩니다. 그것만 하세요. 하고 콕 집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줄 때까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굉장히 이 점을 강조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분명히 어머님 한 분이면 궁금해서 갔는데 돌아오면서 내가 뭔 소리를 들은 거야? 모르겠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므로 항상 궁금하면 물어보시고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물어보시라는 거. 자,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교육관을 공유하시라는 거. 나는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하기를 바라니까 너무 지나치게 막 푸쉬하고 그러지 말아주세요. 두 번째, 질문 있으면 물어보시고 세 번째, 집에서 어떻게 도우면 될까요? 구체적인 걸 물어보시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고민 많이 갖고 계시죠? 제가 생각나는 대로, 그리고 많이 자료 조사한 대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Happy Learning, Happy Education 중요하겠죠? I'll see you next time. Bye-bye. 안녕히 계세요. 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도 관련된 영상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Check it out! 안녕하십니까